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과연 부동산에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채널이 정치 채널이 아닌 관계로 정치적 관점보다는 부동산 관점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모든 정부 부처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불씨가 불거졌습니다. 여당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계획이다 보니까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뭔 소리냐?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이미 2004년도에 관습 헌법상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만 가중시키고 조용히 사그라들지 아니면 실제로 이전 절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전 절차까지 간다면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개헌을 통해서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 이전하는 방법 중에서 아마도 개헌을 통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을 개헌하려면 첫 번째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국회의결 후에 다시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회의원의 의사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동산에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나머지 88% 면적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와 기반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과는 확연한 양국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더불어서 수도권에 있는 346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도 이전을 한다면 인구와 기반 시설이 분산되면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도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을 결정하고 실제로 이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효가 분산되기 때문에 서울 집값 하락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서울 집값이 하락한 만큼 세종시 집값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수요가 또 세종시로 몰릴 거니까. 또 다른 문제는 앞서 제가 서울 수도권 346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공영방송과 국책은행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이전해 버리면 결국 서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냐 서울을 죽이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곳이 기존에 워낙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진 곳이라 기관 몇 개 빠져나간다고 해서 큰 타격 받지 않겠지만 여전히 경제 중심이겠지만 어쨌든 논란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전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종전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면 이전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던 그 땅과 건물을 우리가 종전부동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종전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우리가 한전부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한전이 나주로 가고 나서 그 땅 개발하면서 땅값,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전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울 집값이 되려 더욱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동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없습니다. 단점만 있죠. 가만히 있는 세종시를 불만지른 꼴이 된 거거든요. 부동산은 심리시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말 나왔을 때부터 이미 세종시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이전할 거냐 말 거냐 그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세종시 집값은 지속적으로 호가가 상승하겠죠. 투자자야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겠죠. 그런데 이미 칼은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르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그 여파가 클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의 뜻을 관찰시키려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과연 얼만큼 도와줄지 또 국민의 여론은 얼마나 받쳐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